왜 자꾸 앉으려고 그래? 자꾸 앉으려고 그래. 의자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. 탠덤 패러글라이딩은 둘이 나란히라는 뜻의 탠덤을 의미하듯 전문가와 함께 뛰어내리는 패러글라이딩을 말한다.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내가 완벽하게 날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, 이 순간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순간, MVP라는 거. 뉴질랜드의 상쾌한 공기는 마음을 정화시키고, 시시때때로 변하는 하늘빛은 내 눈에 아름답게 비추고, 그리고 시야에 내다보이는 넓은 숲과 광. 이 모든 것이 나에겐 꿈만 같았다. 이스라엘 이게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. 제간 너무 좋은데. 너무 좋은데. 땡큐! 한 편의 영화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다들 같이 촬영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